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욱 의원이 결국은 제거당한 것이고 제거를 한 주체는 국팀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거고 공천관리위원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명확하게 주어를 정리하게 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경욱을 제거한 거죠. 공천관리위원회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뭐 민경욱 씨가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개인 차원의 이제 좀 안 됐다 그런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큰 일은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긴 노력에서 한 4년 만에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분기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거지 민경욱 전 의원의 그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다루는 것은 아닌 거죠. 권순할 여러분들 동아일보 부국장을 하셨던 권순할 tv에서 여론조사 선두권 민경욱 한 35%였고 나머지 후보들은 대개 이제 한 10% 대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경선 원천 배제 파문 확산 이게 시스템 공천인가 2월 22일 날 국민의 힘압 긴급 규탄 집회 신당 창당 우파 연합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이번에 민경욱 전 의원이 이제 배제가 되면서 아주 명확해진 거죠. 국민의 힘당이 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는데 국민의 힘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앞으로 다룰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입장을 보일 것이고 그것이 좀 더하게 되면 검찰 출신인 그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선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일종의 지침 방향을 정리정돈하는 사건이 바로 이번에 민경욱 전 의원을 경선에서 배제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에서는 야당도 없고 여당도 없어진 거죠. 아주 뭐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야당 여당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가족이 있는 겁니다. 한쪽은 선거 부정 가족들이 있는 것이고 선거 부정 카르텔이 정치권에 이제 완전히 또아리를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설왕설레고 그다음에 기대를 가졌던 분들도 아마 이번에 생각을 많이 바꾸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냐. 뭐 뜻든 간에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아마 본인이 갖고 계시는 그런 민경욱 tv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국힘당의 당원들이 남긴 그런 글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한동훈의 시스템 공천은 어제 끝났습니다. 예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거면 애당초 왜 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간에 민경욱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그동안 투쟁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기다려왔을 텐데 어쨌든 참 악하게 된 거죠.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부정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행동 주체였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의힘은 그 소위 조작된 선거 결과를 덮는데 그걸 은폐하는데 그냥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저는 일찍부터 그런 것을 경고해 왔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혀 그 사람들은 앞으로 밝힐 의지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도권 정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법관들이 그동안 보유한 행태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법 절차를 통해서도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없어진 거죠. 그럼 이제 참 정권이 박탈당한 상태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는데 그러면 이제 뭐 10년을 넘어서 이제 그냥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이제 노골적으로 선거 부정이 알려진 상태에서도 선거 부정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도권 언론을 통해서도 없어진 것이고 대법관을 통해서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없어진 거죠. 그걸 제가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경욱 후보의 경선 배제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경선 배제 전과 후가 명확하게 가려지는 겁니다. 전에는 기대를 가졌던 분들도 계실 거에요. 저는 뭐 이미 기대를 다 포기한 거지만 제도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나서 가지고 해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칼륜이라는 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리한 글을 많이 써오신 분인데 이렇게 기고를 하셨네요. 국토본의 민경욱 대표는 연수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이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 공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어느 예비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이의를 하면 경선 과정 없이 단수 공천을 한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총선에서 꼭 이기기 위해서 그런 원칙을 정한 겁니다. 이제 그것을 그런데 민경욱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기회를 박탈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매갈이 없는 후보들 셋이 경선기 한다고 합니다. 무슨 기준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권을 장악한 자들이 그냥 강제력을 발휘한 거죠. 폭력을. 이게 정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민경욱 후보를 그냥 경선에 배제한 것이 한동훈의 생각이고 윤석열의 생각인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생각인 거죠. 영원히 그분들은 선거부정 문제를 덮는 데 진려갈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하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지금도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기대감을 가지시는 건 자유지만 제 이야기는 기대감을 가지실 그런 가능성 가지시더라도 그 기대가 충족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칼류님이 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부정선거의 뿌리를 그대로 방치 방조하면서 가장 권언적인 가치를 지키려 희생하는 사람들을 혼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겠는가. 그저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치 고운 길을 여러분들 숨을 쉬고 물을 꼭 마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의 여러분들 북쪽은 폭압적인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그냥 동포들이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남쪽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미군정 체제 하에서 걸출한 인물인 우남 이승만 같은 인물들이 있어가지고 참정권이라는 것은 큰 복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참정권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선거 공정성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심 요소 가운데 어뜸인 겁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권력자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자유민주주의이지 않습니까. 유감스럽게도 2016년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몰랐고 우리는 비로소 2020년 4월 15일 날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뜸는가 하고 아는 상태에 뜸는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경욱 후보에 대한 경선 배제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힘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앞으로 영원히 덮을 거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덮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하게 여러분 누구 이익하고 배치가 되는 거 아니까 국민 일반의 이익과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참정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논화 가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런들 재산인 참정권을 훔쳐다가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적과 아군이 확실하게 뭡니까 전선이 행성이 된 겁니다. 국민들 것을 그냥 훔쳐가 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훔친 걸로 그냥 자기 것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 정돈해야 생각이 정리가 되고 판단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것을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단순하게 민경욱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너희들 것을 가져가고 영원히 너희들은 참정권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발표해 버린 겁니다. 그것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생각인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생각인 것이고 그게 윤 대통령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뭐죠? 그래서 질기도록 입을 담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버리시게 되면 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없는 겁니다. 그냥 폼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것. 국호가 대한민국의 공화국인 거지 여러분들이 이미 공화국이 다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제 말에 여러분들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평화로운 방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지도자를 교체하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겁니다. 그것을 다 망가뜨린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참정권을 가져다가 자기들끼리 뭐죠? 돌아가며 해먹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다르게 하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국민들이 그냥 노예가 된 겁니다. 준 노예 상태가. 여러분 참정권이 없는 겁니다. 참정권이 그냥 박탈당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명확하게 해설해야 민경욱 경선 배제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민경욱 전 의원의 경선 배제는 그냥 참정권 박탈을 공식화한 겁니다. 이제 참정권 없어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해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정권 없어 너희들은 우리가 정하는 대통령 모시고 살아야 되고 국회의원 모시고 살아야 되고 시도지사 모시고 살아 너희들은 세금만 내면 돼 뭐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